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. 말씀이 뭐냐면 우리 진리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복음이 대한민국 안에서만이 전파된다, 외국에 안 나간다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. 또 심지어 또 제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이것하니 그러한 급등망설에는 우리가 귀를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은 뭐냐면 늦은비 성령이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. 그럼 이제 늦은비 성령 내렸다 하게 되면 지금 막 이적 기사가 행하시고 죽은 사람이 벌떡 벌떡 일어나고 안준비가 막 사신 것처럼 후를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신데 그것이 큰 여러분의 착각입니다.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아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 옛날 신라에 그 유명한 명장이 있었지요. 김신 장군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제 상국 동의를 하려고 지금 한창 노력을 하고 군사를 소지해 가지고서는 급힌을 쳐들어 가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행하는 데 있어서 비둘기가 날라갔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비둘기가 날라가니까 아 이거 평화다 이제 평화가 왔다 하고 그러면 구사들이 아우선을 쳐 그래서 그 김신 장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활을 빼 가지고서는 날아가는 비둘기가 날라가니까 아 이거 평화다 그러니까 내가 창도 안 쓰고 활도 안 쓰고 어떻게 평화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그 김신 장군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활을 빼 가지고서는 날아가는 비둘기를 쏘아서 떨어뜨려 죽였어 그래 놓고는 너희 정신이 벌써 틀렸다 이 말이야 정신이야 노력을 해 준다 이 말이야 이래서 그 군사들의 새로운 사기를 도와줘 가지고 남부 통계를 해서 그 생명 통계를 타는 것입니다. 그 유명한 장군이 얘기했습니다.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또 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뭐 성령이 나를 갖다 얻고 다닐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이적기사라는 건 언제 나느냐 그것은 이사야 60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 때가 되면 나 요하가 속히 이룰이라 그러면 이 기록이 잘못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성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잘 기록했습니다. 1절입니다.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간 말은 성령을 대사하는 말입니다. 성령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간에 속하 있는 다른 데서 예수를 주라고 한다고 해서 다 성령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만이 이것은 해당된 말입니다. 그 말 그러면 4절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. 은사, 은사라는 건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은사지요.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입니다.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하십니다.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하는 것도 성령 받은 증거라 이 말씀이요.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우리 지식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님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.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달아서 지식의 말씀을 어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절대적이고 믿는 여러분께서 이 진리가 분명코 마지막 진리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도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것이 여기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했습니다. 그러니까 믿음도 그것이 큰 선물입니다. 믿음이 안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세요. 그 만큼 믿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군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예언하는 거 알죠? 앞에 미래사를 갖다 가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.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명함을 영들 분명함을 영들 분명함을 알죠? 다 화신이냐 아세라 목상이냐 이롤 성신이냐 하는 그런 모든 그 영들을 분명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근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진위를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늦을 수 없는 다른 증거입니다.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아까 제가 뭘 해야 된다고요? 옛날 김수장군이 어떻게 했다고요? 앉아서 평화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? 그 평화에 비둘기를 쏘아 죽여버렸어요. 그러니깐 그런 생각은 버리고 우리는 나가서 활동합니다. 그 당시에 parle고 이 수만命의 이와다 하나님과 함께 Ske억을 배고